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많이들 찾는 스포츠, 많이 하는 스포츠가 스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겨울에는 스키장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에 스키장에서는 인공 눈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한데 인공 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빙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키장에서는 굉장히 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전처럼 춥고 눈 내리는 날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따뜻하고 눈 내리지 않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마케팅, 기후변화와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베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키장에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스키 마케팅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 사라지는 알프스, 금세기 말까지 70% 감소 전망. 이게 이제 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유명 스키장인 샤르메스키 리조트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휴가철인 12월 26일에 스키장을 폐쇄버렸어요. 일주일째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서 슬로프의 맨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뭐 기온은 평근보다 10도나 높아서 그나마 있던 눈도 다 녹아버렸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눈 및 눈사태 연구소는 금세기 말까지 알프스 사안의 눈이 얼마나 쌓일지 연구해봤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금세기 말까지 70% 적설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눈 내리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죠. 해발 3000m 이상인 곳에서도 적설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은 스키장이 밀집된 해발 1200m 이하의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일인 곳이 스위스는 관광산업으로 관광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이거든요.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8천만 명이 이르는데 엄청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러한 기후변화를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기온 상승으로 북극 빙하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북극곰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북극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한 과학자가 북극곰 관광을 제안을 합니다. 기후변화 북극곰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이연 스터로링 캐나다 엘버터 대학 교수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북극곰의 어려움과 빙하에 녹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캐나다 처치에서 북극곰 관광을 할 때 적절하게 잘 통제만 이루어진다면 북극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의 동선과 차량을 지정된 루트 안에서만 중요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극곰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가이드는 빨리 그 장소에서 떠나고요. 실제 관광객에게 직접 본 북극곰의 이미지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언가 다르게 행동할 만한 동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바다 얼음과 기후변화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살아있는 환경, 기후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육지가 그릴란드죠. 그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이지만 섬의 85% 이상이 1년 내내 만년설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주 인구가 5만 6천 명에 불과하면서 지구상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그릴란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릴란드는 기후변화의 성감대이다 라는 기후학자들의 말처럼 기후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릴란드인들이 기후변화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그릴란드를 방문한 여행객 수가 거주하는 주민 수를 넘어섰고요. 그 이후 관광객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릴란드 관광업체는 수십 내지 수백 미터 높이의 커다란 기가가 녹으면서 부서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는데요. 북극곰뿐만 아니라 그릴란드 연안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 흰고래라든가 일각고래라든가 북극고래 등도 보여줍니다. 개설매를 타고 에스키모 문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환상적인 오르라 관광객이 덧뜨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관광객들의 신청이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기후변화를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릴란드의 사례들까지 들어봤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마케팅 사례들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K-외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외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